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안녕하세요. 위클리 매거진의 문대원입니다. 크리스마스 주말입니다. 어린 시절 산타 할아버지가 굴뚝 타고 내려와 머리맡에 선물 놓고 가던 시절이 그립습니다. 선물을 놓는 산타 할아버지를 보려고 감기는 눈을 억지로 참으면서 밤새 기다려다 결국 지쳐 잠이 들었던 옛 추억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머리맡을 보면 영락없이 선물 꾸러미가 놓여 있었습니다. 나중에 학교 옆 짝꿍이 산타 할아버지가 실제 아니고 거짓말이라고 말해주지만 그것을 믿고 싶지 않았던 철없던 시절이 그립습니다. 이제 나이 들고 연말 할러데이 기간이 올 때면 어린 시절 아름다웠던 추억이 소중하고 마음에 더 많은 따뜻함을 가져다 주는 것 같습니다. 위클리 매거진 모든 애청자분들께 메리 크리스마스를 힘차게 외쳐봅니다. 오늘의 탑픽은 항공 마일리지, 반유대주의, 모기지 이자율, 잘 늙는 방법, 그리고 Early Decision입니다. 요새가 할러데이 연말 여행 피크 시즌인데요. 이럴 때 한 번씩 느끼지만 그동안 열심히 모아온 항공 마일리지 사용이 점점 예전만 못하다는 생각이 들고 납니다. 실제로 지난 9월 달만 보아도 델타 에어라인은 프리퀸 플라이어 프로그램을 수정한다고 발표하면서 한층 더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모아오던 포인트 가치가 한층 더 낮아지는 결과인데요. American Airlines 역시 지난 2022년부터 그들의 소위 로열티 프로그램에 변화를 준다고 발표했습니다. British Airways 역시 최근 포인트 사용에 조정을 한다고 발표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일방적인 발표이죠. 그런데 실제 항공사 비즈니스 차원에 봤을 때 비행기 티켓을 팔아서 버는 돈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현재 엄청난 경쟁에 연료비용의 증가로 항공사 전체는 예전과 비교도 되지 않는 최고 순수익 마지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대신 이런 항공사가 실제로 얻는 최고 이익을 가져오는 것은 다른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방 체크인 할 때 내는 비용이라든가 또 어떤 경우에 티켓을 바꿔야 하는 경우 붙는 피들이 있죠.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프리퀸 플라이어 프로그램에서 얻는 것이 최고 수익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항공 마일리지를 모으는 분들은 다 잘 아시겠지만 두 가지 방법이 있죠. 마일리가 늘어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실제 티켓을 구입해서 여행을 자주 다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방법은 비행을 많이 해야 되고 복잡한 공항을 자주 들을랑 날랑 해야 되죠. 두 번째 방법은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항공사가 발행하는 바로 크레딧 카드를 많이 사용하는 것이죠. 보통 1달러 쓰면 1마일이 모이는 그런 형식이죠. 이렇게 프리퀸 플라이어 프로그램에 크레딧 카드 사용이 묶이면서 항공사의 최고 순수익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델타 항공사의 경우에 작년을 보면요. 크레딧 카드 마일을 팔면서 얻은 수익이 57억 달러가 순수익이 바로 이곳에서 왔습니다. 이 액수는 델타 항공사 전체의 순수익의 최고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항공사뿐만 아니라 모든 비즈니스에서 이런 리월드 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회사 비즈니스 차원에서 볼 때 잘 디자인된 로열티 프로그램은 사실 이거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경비는 거의 없으면서요. 소비자들에게는 좋은 딜을 제공하는 동시에 다른 경쟁업체 사용을 막는 좋은 방법이라는 것이죠. 이런 차원의 프리퀸 플라이어 프로그램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것을 이용하는 승객에게는 조금 더 일찍 탑승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요. 또 좋은 라운지도 제공하면서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데 항공사에서 들어가는 추가 경비는 거의 없다는 것이죠. 소비자들은 이것을 최고로 즐깁니다. 여기다 쌓인 포인트를 이용해서 어떤 경우에는 많이 모이면 티켓들 공짜로 얻을 수 있게 해주면서 오직 이 항공사, 바로 이 항공사만 이용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죠. 이렇게 선호되는 프로그램을 두고 항공사는 고민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계점을 어디다 둘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한계선이 너무 낮으면 어느 누구나 다 가담해서 이런 특혜가 특별히 느껴지지 않을 수 있죠. 탑승할 게, 일찍 탑승할 게 해주지만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일찍 탑승한다면 별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반대로 한계를 너무 높게 해놓으면 그런 라운지는 텅텅 비어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 가장 적절한 한계점이 쉬운 것이 아니라고 항공사 전문가들이 말하는데요. 또 경제 상황이 빠르게 변할 수 있죠. 그러면서 비행기를 이용하는 승객 숫자도 크게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기가 좋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가면서 이런 Frequent Flyer 프로그램을 한층 더 힘들게 조절할 수 있지만 요새같이 팬데믹, 팬데믹 가운데에서는 비행기 타는 사람이 거의 없을 때는 항공사는 모든 이런 룰을 느슨하게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항공사들이 요새는 실제 항공기 여행을 몇 마일 가느냐에 기준을 두는 것보다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크레딧 카드 사용 달러에 의존하는 형식으로 바꾸어 가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얻는 베네핏에 들어가는 비용은 비용이 당연히 있을 텐데요. 과연 누가 다 내는 것일까요? 이런 리월드 프로그램 항공사뿐만 아니라 크레딧 카드 파트너의 순수익에 최고로 중요한 것인데 이런 카드들 무료 공짜 프리 리월드를 약속하지만 실제로 절대 공짜가 아닙니다. 이런데 들어가는 피도 있습니다. 첫 번째 1년 멤버십 비용이 적게는 100달러에서 몇백 달러까지 이런 것이 있고요. 또 사용자 중에 상당수가 매달 쓴 밸런스를 전체 페이오프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이럴 때 여기 붙는 이자에서 매년 수천억 달러 수익을 올린다는 것입니다. 추가로 카드를 발행한 회사는 우리가 크레딧 카드 사용할 때 식당이나 스토어에서 평균 2.5% 정도 수수료를 얻는데 이것을 바로 Interchange Fee라고 부릅니다. 이러니 Frequent Fly의 프로그램을 카드를 이용하고 매달 토탈 밸런스를 페이오프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매년 내는 정해진 Fee나 이 Charge에 대한 베네핏을 다 돌려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밸런스를 다 내지 않고 이 밸런스가 남아있는 경우 이런 베네핏의 의미는 다 사라지고 엄청난 액수의 이자를 내는 게 되는 격이죠. 그러다 보니까 돈의 여유가 많고 매달 밸런스를 갚아버리는 사람들이 얻는 베네핏을 이런 페이오프하지 않는 사람이 대신 내주는 격이 되는 것입니다. 요새 크레딧 카드 중에 90% 이상이 이런 리월드 형태 카드입니다. 이 중에 Frequent Flyer 프로그램이 대표적인데요. 카드 사용을 제대로 하고 매달 밸런스를 갚는다면 이런 문제는 없고 오히려 얻는 베네핏은 1년에 수백에서 수천 달러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크레딧 카드 회사들 2019년에 350억 달러에 해당하는 베네핏을 내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은행들이 올린 총 수익은 1,400억 달러면서 이 중에 99억 달러는 매년 내는 Fee에서 오는 것이고요. 또 식당 같은 곳에서 걷어들이는 Interchange Fee로 413억 달러 그리고 최고 이자 수익이 897억 달러로 그러니 350억 달러 베네핏 내주고 이자에서만 2배 이상 올린 결과이죠. 이자율을 낸 액수 중에서도 그 중에 150억 달러를 보면 매달 밸런스를 갚아버리는 크레딧 점수가 높은 사람이 낸 액수보다 점수가 낮은 사람이 낸 액수가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밸런스를 제때 갚지 않고 이자가 쌓여가고 이런 것들은 크레딧 점수가 낮은 사람들이 여유 있는 사람들 베네핏 경기를 대신 대주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셈이죠. 지난 1970년대 항공사 D-Regulation이 이뤄진 이후에 항공산업계 호황과 차가운 불경기는 여러 번 반복되었습니다. 현재는 팬데믹이 지나가고 최고 호황을 맞이하고 있어서 이 항공사에겐 좋지만 반면 승객들은 불리한 입장입니다. 거의 모든 비행기가 만석이고 타려는 사람들로 북적거립니다. 그러니 항공사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입장이죠. 그동안 모아놓고 얻어놓은 마일리지 가치가 항공사로 인해서 충분히 낮아질 수 있는 현실이죠. 아무튼 현재 항공 마일리지 파워는 항공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은 30년간 오직 이민법만 다뤄왔습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4명이 함께 도와드리는 희망 법률 그룹 제공입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점점 길어지고 있죠. 이런 가운데 하마스를 비난하는 측도 있지만 유태인들을 비난하는 측도 존재합니다. 소위 앤티세미티즘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건 것은 반유대주의죠. 그런데 미국 내 대학 캠퍼스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많은 유태인 부모들이 우려하고 있는 현실이죠. 최근에 하버드대학과 유펜 등 아이비 리그 대학 총장들이 도마에 오르거나 사임을 하면서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는 상당수의 유태인 학생들 부모들이 명문대학 선택을 하는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안전을 고려한 나머지 대학 리스트의 변화가 생겨나는 것이죠. 요새 많은 대학 캠퍼스 내에는 언론의 자유를 부르짖고 특정 그룹에 향하는 혐오 적 발언 또 정치적 논쟁도로 얼룩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세 달째로 접어들면서 이런 문제들이 더 확산되고 있죠. 이런 현실에 캠퍼스 내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더디고 잘 보이지 않는 현실에 많은 유태인 학생들 또 유태인 교수진, 스탭진들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틀란타 지역의 한 하이스쿨 시니어 딸을 가진 메랍 씨와 딸 에나는 지난 10월 7일 하마스 공격 후 이번에 진학하려던 대학 리스트를 몇 번째 고쳐온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물론 전국 최고 명문대학에 지원하려고 했습니다. 거기에 기준해서 리스트를 마련해 놓았지만 최근에 캠퍼스 내 벌어지고 있는 격렬한 반유대주의 활동과 행사 등을 보면서 제일 먼저 유펜을 뺐습니다. 유태인 학생들 안전상 이후로 지원하려던 대학 리스트를 고쳐야 할 줄은 절대 몰랐다고 엄마는 말합니다. 우선 손이가 크게 변했다고 하면서 유명한 아이빌리그 대학들의 명성이 현 상태의 반응에 명확한 것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그 명성이 퇴색됐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최근 하마스 공격 이후 그들의 우선순위가 크게 바뀌었다고 말한 수십 명의 유태인 가정이 CNN과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들 모두 한 목소리가 돼서 자녀 중 대학 진학을 준비 중인 경우에 대학 선택폭이 크게 변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커맨드 에듀케이션이라는 대학 진학 컨설팅 펌이 있는데요. 이곳의 대표는 최고 명문 대학 진학하는데 완전히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말을 하면서 특히 유태인 가정에 진학하려던 아이빌리그 대학들 중 특히 이 중에 코넬 대학과 콜롬비아 대학이 제거됐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런 이유는 코넬과 콜롬비아 두 대학은 현재 연방 교육부 조사를 받고 있는데 바로 반유대주의, 이슬람 혐오, 유태인 학생 공격 사고들로 인해서 조사를 받고 있는 캠퍼스들입니다. 거기다 특히 지난주 미의회에 출두해서 각 대학 총장들이 최악의 증언이 이루어진 가운데 앞에 말한 유펜과 하버드 대학 MIT 역시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죠. 말씀드린 대로 유펜의 리즈 맥길, 하버드 대학의 클로든 게이, MIT의 셀리 콤블루스 총장들, 미의회에 출두했습니다. 여기서 증언을 하게 되었는데 이들이 말한 것은 캠퍼스나의 혐오와 괴롭힘에 대한 더 강력한 교내 코드, 특히 유태인에 가해지는 헤레스먼트를 두고 더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않으면서 신랄한 비난만 받아왔죠. 결국 이 중 유펜의 맥길 펜 총장은 사임했고요. 하버드 대학의 게이 총장은 사과를 했습니다. 뉴욕주 해리슨에 사는 유태인 어머니가 있습니다. 제니퍼 슈트지는 코넬 대학을 두고 얘기를 하는데요. 남편이 졸업한 곳이고 2021년 장남이 코넬 대학에 졸업을 했다고 하는데 그렇지만 최근 이어지는 살인협박에 유태인 공격에 부상까지 이어지면서 또 그리고 이렇게 공격을 했던 코넬 대학의 주니어 학생마저 연방 혐의까지 지게 되면서 이런 모든 것을 보면서 코넬 대학의 실망과 씁쓸함만 남는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코넬 대학의 마르타 폴락 총장은 우리 대학은 반유대주의를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고 강하게 말했고요. 본인이 총장으로 역임한 이후에 어떤 종류의 차별이나 증오는 허용되지 않음을 강조해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반유대주의는 현실이고 유태인 재학생들, 교수진, 스태프들 더 나아가서 코넬 전체 커뮤니티 삶을 크게 해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앞에 말한 제니퍼 씨는 막내 아들도 있습니다. 지금 하이스쿨 주니어인 막내 아들을 두고 현재 캠퍼스 내 반유대주의 상황으로 코넬과 주의 명문대학들에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1년 만에 상황이 크게 변한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코넬은 우리 인생에 아주 깊숙한 위치에 있었지만 현재 반유대주의로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사라졌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런 현실이다 보니까 많은 명문 엘리트 대학들도 이런 것을 우려하고 걱정합니다. 그러면서 반유대주의에 철저히 대응한다고 성명을 발표하고 있는데 현재 이런 것이 얼마나 영향을 줄지는 회의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하버드 게이 총정은 교내 반유대주의에 맞서는 Anti-Semitism Advisory Group을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발표했죠. 거기다 11월에는 콜롬비아 대학도 교내 Anti-Semitism Task Force를 구성을 한다고 말했고 콜롬비아 대학 측은 캠퍼스 내 어떤 혐오나 반유대주의 움직임을 허용할 수 없다고 말을 하면서 이 교내 한층 더 강화된 보호 자원들이 동원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유펜의 리즈 맥길 총장은 의외의 증언 당시 보여주었던 입장에 큰 피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녀는 사임했고요. 지금 임시 프레지던트인 래리 제이미스는 지난 몇 주간 동안 이 기간 동안 아이빌리그 대학들에게 치명적으로 고통스러운 기간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우리 유펜 캠퍼스 내 어떤 사람이라도 절대 안전하다는 것을 보장한다면서 증오라는 것은 우리 캠퍼스 내 설 자리가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런 토픽들 앞으로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는 자녀를 가진 집안에서는 큰 대화거리입니다. 페이스북 페이지 내에 Mothers Against College Antisemitism이라는 그룹이 있는데요. 지난 10월에 그룹이 형성되었는데 그 이후 5만 명이 넘는 큰 그룹이 되었습니다. 이 그룹을 만든 엘리자베트 랜드는 하이스쿨 시니어 아들을 두고 있는 어머니인데요. 오히려 이 여성은 반대로 이 문제에 대응할 것을 주장합니다. 유태인으로서 이런 문제를 피하지 말고 절대 뒤에 숨어있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는데요. 그런 의미로 본인의 아들 زä크리에게 대학을 피하지 말고 원하는 대로 지원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아무튼 현재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전쟁 후 이어지는 반유대주의, 반이슬람 등 혐오와 공격이 대학 캠퍼스 내 진행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학 진학을 눈앞에 두고 있는 유태인 가정이 명문대학들을 피하는 현실이 이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은 30년 연간 오직 이민법만 다뤄왔습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4명이 함께 도와드리는 희망 법률 그룹 제공입니다. 오늘의 미국 안봐도 눈에 화납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요새 모기지 이자율 주시회하고들 계시죠. 최근에 모기지 이자율이 7% 아래로 내려왔다고 하는데 사실 2년 전만 생각해봐도요. 그때는 3% 수준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비하면 지금 모기지 이자율은 2배 이상 높은 셈이죠. 그런데 과연 언젠가 모기지 이자율이 3%대로 되돌아올까요? 그런데 이것을 두고 회의적인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 집을 산다는 지금 집을 산다는 생각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모기지 이자율이 높으면서 집을 살 때 요새는 다운 페이먼트도 더 요구되는 현실이죠. 이런 상황에 과연 언제쯤 3%대로 내려올까 고민하다가 그때까지 집을 사는 것을 미루어야 하나 하는 생각까지 도달하게 되죠. 그런데 이런 것을 두고 부동산 전문가들은 3%대만 기다리면서 집 구입을 미루는 것은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아직도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있고요. FRB는 이들이 추구하는 인플레이션이 2%대라고 하는데 이때까지 내려오기까지는 이자율은 높아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따라서 모기지 이자율도 여전히 높게 유지될 것이죠. 지난달만 보아도 7.5%대를 유지했다가 최근 내려오기는 했지만 이 수준은 지난 10여 년 중 가장 높은 레벨입니다. 그러니 집을 사려는 바이어들 정말 주저하게 만들고 있는 현실이죠. 이런 차원이다보니까 그렇다고 모기지 이자율이 3%대로 내려올 때까지 집을 사는 것을 미루는 것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라고 하는데 몇 가지 이유들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이자율이 높고 하락하고 있는 추세지만 만에 하나 이자율이 반대로 더 높게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럴 확률은 낮지만 추가로 이자율이 높아진다면 지금 집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치명타가 되겠죠. 거기다 정말 찾다가 보니까 본인이 진정 원하는 꿈같은 이런 집을 찾았다면 이런 현상태에 주저하게 되는데 이렇게 주저만 하고 구입을 하지 않는다면 이런 꿈같은 집도 결국 마켓에서 사라지는 결과를 맞을 수 있다는 것이죠. 부동산 전문가들이 하는 말 중에 재미있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이자율과는 데이트하고 집과는 결혼하라는 말인데요. 이자율은 일시적이고 미래의 이자율을 조절이 가능하지만 현재 눈앞에 나와 있는 꿈의 집은 사라지면 영원히 사라진다는 의미죠. 여기에 의존해서 구입 전략을 수정하라는 것입니다. 모기지는 몇 년 후가 지나면 재이용자, 리파이낸싱이 가능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현재 집을 사면서 모기지를 얻고 앞으로 2년 정도 지나 이자율이 조금 낮아지면 재이용자를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결국 현재 모기지 이자율은 높지만 주택 구입을 해야만 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다양한 옵션을 동원해서 전략을 현명하게 세우라는 것이죠. 본인 현재 상황에 제일 맞고 적절한 꿈의 매물을 찾았을 경우에 모기지 이자율만 걱정하면서 이런 기회를 날려버리지 말라는 추천입니다. 사실 모기지 이자율이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시기에 따라 늘 변동되는 사이클을 거쳐왔죠. 언젠가 올라간 것은 내려오기에 마련이죠. 물론 현재 사이클은 올라간 상태인데 그러나 이런 사이클이 언젠가는 중단되고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요새 모기지 이자율이 하락을 전망하고 있는데 과연 언젠가 3%선까지 내려갈까요? 언젠가 3%선으로 미래에는 내려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조만간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현재 인플레이션이 레벨이 최악은 지나서 최근에 물가 상승이 3.1% 수준이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FRB가 원하는 2%보다는 높은 것이면서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낮아졌다는 의미는 앞으로 추가 이자율 상승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의미죠. 더 이상 상승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만듭니다. 그렇지만 2%보다 높은 물가 상승은 이자율이 하락하는 것을 주저하게 만드는 결과도 동행합니다. 전문가들이 그래서 내다보는 것은 2024년 가을 정도 물가 상승은 2% 수준으로 내려올 것을 예상하면서 내년 후반기까지 FRB의 이자율 하락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기지 이자율도 큰 하락은 이때까지는 보기 힘들 전망이라는 얘기죠. 심지어 내년 후반기가 돼서 FRB가 타겟하는 수치가 나타난다고 해도 이자율에 대한 움직임이 한 걸음 더 느리게 따라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자칫 성급했다가는 인플레이션을 다시 자극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동안 노력 끝에 얻은 것이 한순간 다 날아가는 결과가 되죠. 그러니까 2024년 후반기 이자율 하락폭은 조짐스럽게 적은 레벨로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지난 2020년 후반기에서 2021년 사이 3% 미만 모기지 이자율은 정말 기록적이었습니다. 이 정도 기록은 자주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그런가 하면 반대로 지난 1981년 당시 모기지 이자율은 18%의 최고 기록을 기록했는데 이것이 되풀이되고 있지 않듯이 기록적인 모기지 이자율은 자주 일어나는 것이 아닌 것이죠. 모기지 이자율이 집을 사는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단 한 가지 이유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거 하나만 가지고 집을 사는데 모든 결정을 내리지 말라고 추천하는데 이자율은 앞으로 2년 후에는 지금보다 한층 더 떨어질 것이니 리파이낸싱 옵션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주택마켓, 집을 사는 데는 적절한 타이밍이 없다면서 경기나 모기지 이자율에 무관하게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집을 사야 하는 사람의 경우도 있습니다. 다양한 이유들이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다 성장해서 나가서 집을 줄이려는 다운사이징의 이유도 있고 새 직장을 다른 도시에 얻어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야 하는 경우에는 이런 사람들은 절대 낮은 모기지 이자율만 고집하고 집을 사는 것을 미룰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부동산 시장은 매물에 늘 경쟁이 붙기 마련입니다. 이런 면에 이자율이 높은 현 시점은 경쟁률이 낮아서 지금이 사기도 이런 면에서는 좋다는 것이죠. 이자율이 떨어질 때까지 지금 집을 사는 것을 보유하고 렌팅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라면 지금 내고 있는 렌팅 돈은 가치, 밸류가 쌓이는 것이 아니죠. 그렇지만 이자율이 어떻든 모기지를 내고 있을 때는 집에 액퀴리가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렌트를 내면 장기적인 밸류와는 무관하다는 얘기죠. 리파이낸싱 옵션을 고려하면서 마음에 드는 집을 구입한다면 세월이 가면서 조금 시간을 주고 기다린다면 주택 가치와 가격은 장기적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언젠가 모기지 이자율이 3%대로 또다시 내려가는 날이 오겠죠. 그렇지만 짧은 기간, 단기간 내에 이럴 확률은 낮아 보입니다. 그렇다고 이자율만 기다리면서 주택을 구입을 미룬다면 좋은 기회를 날려버릴 확률도 있다는 것이죠. 현재 매물을 보고 계속 있으면서 진정 꿈에 그리던 그런 드림 홈을 찾는다면 신중한 검토 후에 구입을 고려하고 2, 3년 후 재유용자 리파이낸싱 옵션이 제일 추천되는 현실입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희망법률그룹 제공입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어느 누구나 예외 없이 나이를 먹게 되고 늙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잘 늙어가는 것일까요? 영어로 이렇게 잘 늙는다는 이 aging well 이런 표현을 하죠. 물론 여러 이유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겠죠. 나이를 먹고 건강하면서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보람있는 삶을 산다는 것 단순히 나이만 먹는 것을 넘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내쉬빌에 있는 밴더빌트 의과대학의 노년학 전문의 닥터 폴 고얄 박사가 말하는데요. 본인 의견에는 세 가지 다른 요소가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첫째는 신체적 건강 요소이고요. 또 감정적인 연결 세 번째는 정신적 건강과 지원을 꼽았습니다. 이 세 가지가 다 합쳐져야 노년 인생이 의미 있고 풍만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세 가지를 다 얻기 위해서는 다양한 것들이 작용하는데 이런 저원의 본인을 잘 관리하는 것 젊었을 때부터 실천해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나이를 먹을수록 새로운 것 새로운 정모를 받아들이고 흡수하는 기회가 줄어듭니다. 이미 나이가 들어서 학교나 직장생활과 멀어진 경우가 많으면서 이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노년층이 되면 뭔가 새로운 것을 배우는 데는 이런 기회를 찾는 노력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인지능력을 유지하는 데는 이런 지속적인 배움이 중요합니다. 두뇌를 자극하는 연습과 훈련이 중요한데요.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 아주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럴 것이 거창할 필요도 없고요. 단순히 새 게임을 배우는 것, 새 운동, 또 새로운 언어, 새 악기를 배우는 것 모두 좋은 아이디어면서 모든 것이 뇌 안에 새로운 분야를 자극하면서 인지 차원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런가 하면 잘 늙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반대인데요. 늙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실제 본인이 필요로 하는 것을 알리기를 숨기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 나는 현재 외롭다. 한 번씩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동료가 필요하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기 몸을 누구보다도 자신이 제일 잘 알죠. 한순간 늙어간다는 것을 느끼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회에서 별 볼일 없는 존재로 생각이 되고 입을 다물게 됩니다. 고통을 혼자 다 겪는다는 지적이죠. 이러면서 많은 경우 우울증이 동반되는 확률이 높다고 하는데 본인의 이런 어려움을 같이 나누고 대화에 나서는 것부터가 아주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또 나이를 먹으면서 홀로 고립되었다는 생각과 외로움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이며 현재 미국 연방정부의 Surgeon General은 고립과 외로움을 유행병처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팬데믹 기간 동안 노년층의 고립과 외로움이 몇 배도 증가했고 이것은 큰 사회 문제로 두각되었죠. 이런 상황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사회적 연결을 늘려야 합니다. 친구, 가족은 물론이고요. 또 본인이 속해 있는 다양한 커뮤니티, 그룹의 참여도를 높일 것을 추천합니다. 이런 연결을 늘리는 방법이야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절대 한 가지가 아닙니다. 어떤 방법이든 동원해서 로컬 푸드뱅크의 자원봉사부터 어떤 것이 다 좋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소셜라이징은 뇌 건강에 큰 도움을 줍니다. 시카고의 North Western 의과대학의 노인학 전문 Dr. Lee Linquist 박사는 우리 뇌를 근육과 같이 취급합니다. 방에 혼자 앉아서 아무도 연결 없이 어떤 자극도 없이 사는 것 이런 것은 nursing home과 다를 것이 무엇이냐고 되물면서요. 사람들과 만나고 대화하고 전화도 걸고 Zoom을 통해서 인터랙션을 갖는 것 이 모든 것이 뇌를 훈련시키고 근력운동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강조합니다. 또 한 가지 나이를 먹으면서 건강식의 정교적인 운동 인생에 중요한 것이면 틀림없죠. 그렇지만 동시에 육체적으로도 활동이 따라줘야 됩니다. 자주 움직이라고 추천합니다. 하루 종일 집에만 앉아만 있지 말고 운동할 때만이 아니고 늘 움직이는 활동적이 될 것을 강조합니다. 이렇게 신체적 건강도 유지하지만 이런 활동은 걷는 보조를 돕고 몸 전체의 밸런스를 좋게 해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이를 먹으면서 주위에서 늘 듣는 것이 넘어질까봐 잘 나가지 않는다고 하는데 걷거나 가벼운 조깅 등 바깥에 나가서 활동하는 것이 오히려 넘어지는 것을 방지해준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두려워서 걷지도 않고 운동이 부족해지면 넘어지는 확률도 높아지는 것이죠. 운동할 때도 이제는 근력을 더 튼튼하게 하는 것이 이런 운동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산소 운동은 심장 건강에 좋고 근력 운동이 꼭 겸해져야 합니다. 다음은 운동이든 활동이든 본인이 좋아하고 즐길 수 있는 것을 추천합니다. 물론 나이 먹으면서 생각지 않게 건강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부상을 입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본인이 너무나 좋아하는 여행이나 새로운 것을 배운 것, 도자기 굽는 것 등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누구나 노년층 나이가 되면 당연히 장기 질환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문제를 어떻게 매니지하면서 본인이 추구하는 삶을 최선을 다하면서 지속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본인이 진정 좋아하는 것 할 때는 지루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나이를 먹으면서 이런 지루함을 느끼는 것이 좋은 신호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차원이다 보니까 취미생활, 자원봉사, 또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들, 이 모두 지루함을 떨쳐버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죠. 또 단지 50대 초부터 늘 복용해오던 약이라고 해도 한 20년, 30년 정도가 지난 현재는 본인이 복용하고 있는 약이 좋은 약이란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정규적으로 대화를 가질 것을 권하고요. 한 번씩 복용하고 있는 약을 점검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모두 장수하고 잘 늙어가기를 원하지만 그렇지만 언젠가 문제가 생길 확률은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의 기억력이 감소하거나 병원에 입원하거나 넘어졌을 경우 같이 만약 문제가 생겼을 때 대비해서 가족들과 친지들과 대화를 갖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런 준비는 그렇다고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앞으로 20년 이후를 대비하라는 것이죠. 미리 본인 정신건강이 좋을 때 대화를 통해서 적절한 스텝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특히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면 미리 이런 대화를 갖는 것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을 이미 생각해 본 적이 없거나 아무 조치도 해놓지 않았다면 절대 당황하지 말라고 강조하고요. 지금부터라도 잘 정돈해서 놓으면 잘 늙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에도 큰 무리 없이 준비를 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70대 나이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잘 늙어갈 수 있느냐고 묻지만 실제로 잘 늙기를 원한다면 30대, 40대부터 생각하기를 시작하라고 추천하고 있습니다. 나이 65, 75, 85 이런 모든 것의 의미보다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고 준비하느냐가 숫자보다 더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30년간 오직 이민법만 다뤄왔습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4명이 함께 도와드리는 희망 법률 그룹 제공입니다. 오늘의 미국 안 봐도 눈에 환합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내년에 대학을 가기 위해서 대학 진학에 애플리케이션을 넣은 학생들 앞으로 결과를 기다릴 텐데요. 그 중에 대학의 Early Decision을 통해 지원한 경우에는 지금 12월 중순 정도의 그 결과가 나올 때입니다. 그런데 이런 Early Decision은 누구에게 유리할까요? 이것이 흔히 부유층 유명한 사립 하이스쿨 학생들이 선호하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유명한 사립 하이스쿨에 지금 가보면요. 지난주 12월 중순부터 Early Decision 특히 아이비 리그 학교 결과들이 나오면서 분위기가 술렁거리고 있습니다. 이 방법은 그 대신 합격이 되고 나면 무조건 그 대학을 가야만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이다 보니까 유명한 보딩스쿨이나 사립 하이스쿨이 몰려있는 매사추세츠나 커네디카주의 그리니치 같은 곳 지금 분위기 긴장감이 돌고 있죠. 그렇지만 미국 내 대부분 공립 하이스쿨 분위기는 전혀 다릅니다. 어떤 다른 점도 없이 지난 한 주가 지나갔을 텐데 그 이유는 공립 하이스쿨의 대부분 학생들은 Early Decision으로 지원한 경우가 없기 때문입니다. 2021년 이런 공립 하이스쿨 학생 중 10% 미만이 Early Decision을 통해서 지원했습니다. 그렇지만 1년 학비가 3만 달러가 넘어가는 사립 하이스쿨 경우 이 학교를 다니는 대학생 중 3분의 1 이상이 Early Decision을 통해서 대학에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 내 Zip 코드별로 봤을 때 부유층 지역에 사는 학생의 경우 Early Decision으로 대학을 지원하는 확률이 2배 이상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고 보니까 Early Decision은 부유층 자녀나 대학을 들어가는데 어려움이 비교적 없는 학생들에게 한층 더 유리하다는 것은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 기억나시죠? 연방 대법원 판결로 Affirmative Action이 금지되면서 이제 Early Decision을 타겟으로 하는 법정 케이스가 늘어날 전망으로 내다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Early Decision이 사라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전문가들 말입니다. 특히 이것은 재정적으로 1년 학비가 8만 달러가 넘어가는 대학 학비 차원에서 볼 때 대학 측에서는 Early Decision이 절대적이라는 것이죠. 이런 모든 것을 두고 National Association for College Admission Counseling의 CEO인 엔젤 페레스 씨는 말합니다. Early Decision은 절대 불공평하다고 unfair하다고 말하면서 부유층에 한층 더 유리한 방법이라고 비난합니다. 또 오레건 스테이 유니버시티의 바이스 프로보스트인 존 베켄스테 씨는 Early Decision이라는 것은 꿈에 그리던 대학 한 곳에만 신청에 들어간다는 학생을 위한 방법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서요. 애초에 처음 Early Decision은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베네핏이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부유층 자녀들에게 큰 Advantage, 유리함을 주는 것으로 변했고 또 이것은 대학 측의 많은 베네핏을 가져오는 도구가 되었다는 지적입니다. 돈이 많은 부유층 자녀들 Early Decision을 통해 지원하면서 합격 찬스를 크게 높이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정기적인 Regular Admission 보다 합격될 수 있는 찬스가 무려 5배나 더 높은 확률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Early Decision을 통해 신청하는 방법이 주는 추가 혜택 중 하나는 신청 학생들의 Character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좋은 학교 성적뿐만 아니라 이런 Character라는 것은 부모가 이 학교를 나왔다는 Legacy, 또 운동 Scholarship의 경우 또는 대학 학비를 Financial Aid 도움 없이 한꺼번에 다 낼 수 있는 경우가 크게 고려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 중에 장점 중 하나는 대학 측에서 볼 때 학생에게 입학을 허용했을 때 이 학생에 대한 더 이상의 위험도 우리 학교를 꼭 온다는 개런티가 된다는 것이죠. 이것에 비교해서 정규로 입학이 허용된 학생의 경우에는 이 학생이 100% 이 학교를 온다는 개런티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학 측에서는 Acceptance Letter를 보내고 나서 일종의 도박, 배팅으로 보면서 이 학교에 등록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학 측에서는 이런 입학한다는 보장을 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미국 내 정규로 Regular Admission으로 Acceptance Letter를 받은 학생들 결국 등록하는 비율은 점점 낮아지면서요. 2021년 4년제 대학 등록 비율은 합격통지서를 받은 학생 중 25% 미만으로 내려갔습니다. 이런 현실이다 보니까 많은 대학들, 특히 명문대학들 Early Decision을 선호합니다. 지난 2018년 대학 입학생들 중 60% 이상 Early Decision을 통해 들어온 대학 숫자가 4군데였는데요. 이것은 2022년에 와서는 14개 대학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실제로 이런 Early Decision을 제공하는 대학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것이 전국의 10%도 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럴까요? 그 이유는 대부분 대학들에게는 Early Decision이라는 것이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학교에 어플라이하는 High School 지원자들이 성적도 높고 특별하고 이런 소유자들이 몰려드는 대학일 경우라면 모를까 그런 것이 아니고 일반 대학이라면 이런 지원자들 중에 많지 않을 것이고 대부분이 또 Financial Aid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서 절대 가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반대로 학비도 비싸고 명문 사립대학, 아이빌리그 스쿨 같은 경우에는 다르죠. 동부에 유명한 인문계 사립대학이 있습니다. 트리니티 칼리지의 전 입학 사장관이었던 앞에 말한 페르시는 Early Decision이 학생 입학의 대부분이었다고 기억합니다. 대학으로서 입학 클래스를 빨리 채우는 것이 최고 우선순위였다고 하면서 타겟하는 학비 총 액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학되는 학생 수를 확보하고 높은 학비를 내는 데 문제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Early Decision으로 1년에 들어오는 학비를 확보함으로써 다양성을 추구하고 1년 학비 7만 달러에서 8만 달러를 내는 돈을 모아서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 Financial Aid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페르시가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Early Decision은 필요한 악이라는 Necessary Evil이라는 표현도 사용하면서 학비가 비싼 사립대학들에게는 이 방법을 통해 입학과정에 한층 더 공정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그렇지만 어떤 대학이 Early Decision을 과연 좋은 의도와 방법으로 사용하는지 모른다는 점이 이런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이후 존스홉킨스 대학과 워싱턴 유니버시티 미들베리 칼리지는 입학생 중 저인컴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펠그렌트를 받고 들어온 비율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 세 대학 모두 Early Decision을 사용하는 대학들인데요. 과연 이런 Early Decision으로 이런 다양성과 보유층 학생들 학비로 목표를 달성했는지는 아무도 모를 일이라고 말합니다. 또 현실적으로 툴레인 유니버시티 같은 경우에는 Early Decision에 크게 의존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반대로 펠그렌트를 받는 비율은 최저, 싱글 디지스로 하락했습니다. 이 학교의 이것은 전국의 최저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Early Decision 때문인지는 아무도 모를 일입니다. 앞으로 미국 교육부 수많은 데이터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인데요. 누가 Early Decision을 신청하고 누가 입학하고 인종별, 지역별, 인컴별 이 모든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그러기까지는 대학 측 특히 명문 사립 대학들 이 방법 절대 중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학 진학을 앞두고 이번에 Early Decision 방법으로 지원한 하이스쿨 학생 중에는 요새 결과 통지를 받을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이 부유층 자녀에게 유리하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지난번 연방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것처럼 이제는 Legacy Policy와 함께 앞으로 Early Decision도 도마에 오를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방법을 주로 사용하는 것이 사립 하이스쿨들이고 많은 공립 하이스쿨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것만 보아도 부유층이 선호하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실제 미국 전국을 놓고 볼 땐 이 방법을 사용하는 대학이 10%도 채 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놀랍습니다. 위클리 매가진은 인터넷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Radio Korea.com에 들어와 다시 듣기를 누르시고 편안한 시간에 들으십시오. 또한 위클리 매가진은 유튜브에 들어와 RKTV 1540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매가진 진행의 문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